자 일단은 여러분들 메일 플랜드 오랜만에 가볼까요? 저번에 한번 제가 키웠다가 백섭이 됐습니다. 백섭이 돼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너무 흥하더라고요. 저도 굴복해버렸습니다. 다시 할게요. 야 내 닉네임 그대로 될까? 누가 먹었나? 방금 머금 어 내가 먼저야 기다려봐. 존까 어! 이걸 왜 쳐먹는데? 이걸 왜 쳐먹는 닉네임을? 어 나 있는데 닉네임... 아 근데 닉네임 없는데 이거? 비비큐 허미 큐큐비? 비비큐는 진짜... 아 아니 PSD가 존나 멋있는데 타코 큰 어로이 어? 잠깐만 닉네임 존나 좋은데? 잠깐만 아 저거 내꺼나? 아 제발 아 제발 내가 먹을게 아 제발 하하하하하 내꺼나씨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 야 존나 좋은데? 저기 큰 아이 좋아 야 다시 나는 법사의 길을 걷는다 오케이? 저는 진짜 옛날에 꿈이 뭐였냐면 비숍으로 제네시스 진짜 한 번 가리기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그 고래배까지 못 가잖아. 그래서 결국에 그 고래배를 못 찍었습니다. 아빠가 컴퓨터를 한 시간 제한을 걸어서 그때 그 프로그램이 하하하하하하 라고 그 십새끼 프로그램이 한 시간 컴퓨터 하면 그 새끼가 비밀번호를 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뭘로 뚫었냐? 트윙클인가 뭔가 또 하는 그걸 또 뚫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뚫어서 이 한 시간 넘어서 오버해서 내가 열심히 존나 키웠어. 근데 아빠가 딱 오셨지. 한 시간이 거기에 기록이 남아요. 근데 기록이 남는데 그 이후에 컴퓨터가 존나 뜨거운 거야. 본체에 손 올라왔더니 아빠가 나한테 그거 뭐 했냐 이거. 아빠가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눈치를 챈 거야. 얘가 지금 어?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건드렸구나. 한 시간에 오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구나. 진짜 아빠가 그때 개빡쳤어. 저도 그래도 옛날 메이플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초반 구간 30 이제 커닝파케랑 그 다음에 뭐 멤버십이랑 뭐 이제 코크타운이랑 요런 거는 좀 야무지게 즐겼던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혜정 나오고. 근데 사실 메이플은 따지고 보면 이제 진짜 근근근근근 보는 뭐 해적전이라고들 많이들 하니까. 고맙습니다. 마력 5가오르는 오렌트 법사 해주실 수 있나요? 1억당 마력 5가오르는 오렌트 법사 럭 찍고 젖이는 법사 하실 거 아니겠죠? 아니 제가 이거 들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생에서는요. 클레릭이 꿈을 키웠었잖아요? 클레릭이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됐냐? 적당히 찍어야 된대. 럭까지 해가지고 명훈아 지금 세상에 오린 아니면 답이 없다. 아냐 이게 진짜 잠깐만 야 똑똑 법사 애들아 이거 진짜 뭐야? 진짜 작업치는 거야? 아니면 가짜 작업치는 거야? 아 럭을 찍고 후회를 하지 말라고? 오린이 맞는 거야? 어어 무조건 오린이 최고래 그냥. 그래서 나 법사는 사실 정석은 처음 해봐야겠다. 제발 나 빨간단팽이만 먹으면 못 참겠어. 빨간단팽이 무조건 잡아야 돼. 지나갈 때 있으면. 전민이 무조건 나 저번에 먹은 기억이 있으니까. 진짜 여기서 뜨면 진짜 인생이.. 대박인데 바로? 초록색 가죽 모으자. 좋았다. 8레벨 재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여의퀴스는 솔직히 안해도 돼. 알죠? 어? 잠깐만. 픽스 아이템 수집. 어? 아 추한 것은.. 아 잠깐만. 추고 잡아야 되네. 민첩판 몸놀림 찍고. 제세용 대기시간 15분짜리. 궁극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첩판 몸놀림. 제발! 제발! 아 잠깐만. 어? 어? 끝났어요. 크. 하하. 하하. 찡! 바로 끝나버리기. 자아.. 아 근데 이거 회복도 좀 좋긴 한데? 아 어떡하지? 솔직히 달팽이 이거 이제 나중에 안써. 회복 찍어 그냥? 야 근데.. 30초간 24회복? 참.. 아이씨. 그래. 달팽이 3마리! 씻! 씻! 끝! 님 망케임! 뭘 망케요. 씻! 제발! 먼저 보세요. 3, 2, 1. 땡! 오른쪽은 이거. 제발! 리스왕구로. 갑시다. 자아. 8레벨 달성 완료했고요. 초보자의 권능을 이용하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엘리니야. 아 쿤 퀘스트 깨고 가야돼. 오케이. 야 어디있어? 아 여기있다. 오! 야! 아 잠깐만. 나 저번 회차에서는 이거 안왔었는데? 개 오랜만이네? 캬! 아 여기 안까지 안 들어갔었는데. 아 천원. 아 잠깐만. 만원? 씻! 만원 개비싼데 그냥? 자 여기도. 오케이. 들어가자. 아우. 아우. 하하하하. 가자. 이제 전직하러. 여러분. 오늘 갈 길이 멀구나. 와우. 모범 택시. 안녕하세요. 만매소에 개물광장까지 못 찾아드립니다. 초보자는 90% 세일드 가격으로. 와우. 진짜. 초보자 마을에 이런 개 악재 시스템 쳐 넣어놔가지고. 맨 처음에 진짜. 어? 무시무시한 곳으로 그냥. 와. 딱 마침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또 메소가 약간 모여있단 말이지. 삼백 메소도 주고. 크으. 내가. 돌아왔다. 와. 근데 이 시절 진짜 맵 봐라. 미쳤어 그냥. 이 시절 맵이 마비 말이 안 돼 크기가. 안녕하십니까. 레벨 8일. 마옵사가 되지 않겠네. 자. 스켈트리 여러분. 스켈트리 잘해도 이거 많게 되면 안 됩니다. 에볼 1 찍고. 그 다음부터 회복력 향상 마구마구였었나? 에너지 볼트 20. 야 이 새끼야. 나 알아 임마. 어? 에너지 볼트 20 찍으면 개많게 되는데. 뭔 에너지 볼트 20이야. 에몽아. 야 잠깐만. 에너지 볼트 20이 맞아요? 데미지 2 뜬 건 뭐야? 야. 아 왜 이래. 아 이럴 거면. 아니 잠깐만. 아니 저점이 너무 낮은데? 아 스틱. 아. 올 인트. 낭만이 아니라 낭만과. 어? 효율 동시에 챙기는 게 맞다는 거지. 대신 장비 못 낀 필요 없어. 다했다. 마력 71. 망케 아닙니다. 뭐만 하면 자꾸 망했대. 제대로 알려달라고. 그냥 올 인트가 더 세다고요. 옛맨은 인트 1. 마력 1. 플러스 엔피통 코지 밀어서. 무기에서 럭지금 만큼 마력 수준 다 메꿔야 하는데. 완둘 10번. 10잔. 7잔 다 발라야 메꿔지는 수준이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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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바람풀샷 바람풀샷 100개 뭐야 바람풀샷 100개도 뭐야 야 뭐야 막두서탕? 너가 나 먹잖아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자 여기가 이제부터 본섭이야 형 나 여기 눌러살케 회쟁이 형 회쟁이 형 야 뭐야 100만매에서 뭐해요 클릭시 법조쿠가 이게 맞다 어? 법조쿠가 이게 맞다 클릭시가 클릭시가 바로 판드시가야지 클릭은 부자야 와 고맙습니다 어? 무조건인데 뭐야 에? 이거 뭐야 이거 40만매까지 이놈들 왜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100봉 그거예요? 야 마력 30인데 아니 회기인데 이거 지금 맞습니까 이거 잠깐만 아니 회기인데 동료들이 지금 SSR급 최상위 동료잖아 이거는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구웠습니다 선생님 전생했더니 내가 SSS급 마법사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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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로 헤네시스 사나이터 가면 되나? 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퀘스 얘 할 필요 없잖아 그쵸? 어? 아니 잠깐만 헤네 주문서가 딸깡 야 잠깐만 아 나 이런 황제육성을 또 확인할 줄은 몰랐네 포션 지금 여러분 파란 포션이 802개가 된 802개가 오존 파란색으로 나오겠네 야 이거 잠깐만 진짜 오존 파란색으로 나오겠어 어? 자 반갑습니다 어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밀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야 표도 진짜 잠깐만 뭐야 시청자분 자 니바 네 야 잠깐만 여기 제 친구 명아 어 안돼 안돼 파티 가니까 잠깐만 내가 초대해줘 어 정국씨 명아 잘자야겠다 형 고마워 으윽 Frank 스포 western 스포츠 스포츠 하얔 inst團